버지니아주 한 주택에서 조명탄을 쏘던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은 올해 56살의 한인 제임스 유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알링턴 카운티 한 주택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5분쯤부터 한인 제임스 유 씨가 늘과 집 앞 거리 등을 향해 3,40발의 조명탄을 발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용의자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은 경찰이 진입을 시도하자 집 안에서 조명탄 몇 발이 더 발사된 후 원인 모를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일어났고 한인 유 씨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유 씨는 전 부인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집 안에서는 모든 창문을 알루미늄 포일로 가리는 등 운둔형 외톨이 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유 씨는 SNS 등을 통해 이웃과 미국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최근 몇 주 동안 최고 기록을 경신해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인다는 뉴욕타임즈 등의 보도입니다. 생산량 급증에 미국 내 개솔린 가격도 하락해 미 전국 평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24센트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 한 달 동안 5% 하락한 수치입니다. 석유 생산량의 증가는 또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랑과 같은 석유 수출국과의 거래 협상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가져감과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우호 국가를 회유해 석유를 싼 가격에 수입해 올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석유 생산량 증가는 우려도 안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화성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의 공급 증가와 가격 하락은 화성연료에 대한 수요를 다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각국 정부가 스마트폰의 FC 알람을 통해 사용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외국 정부 관계자들이 알파벳에 구글과 애플의 FC 알람 관련 데이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종류의 FC 알람은 구글이나 애플 등의 서버를 통해 작동하는데 어떤 종류의 알람은 언제 받는지 알게 된다면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읽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와이든 의원은 어느 나라 정부가 자료를 요청했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 감시가 이뤄지는지 아직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구글과 애플의 알람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감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애플과 구글 두 회사의 FC 알람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특정 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정부의 감시를 쉽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22학년와 2023학년도 예일대 학부생에 부여된 전체 학점 중 79%가 A 또는 A-였다는 뉴욕타임즈 보도입니다. 일부 교수는 학생들이 지나치게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셀리 케이건 예일대 철학과 교수는 학생들은 이제 B학점을 좋은 성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A학점이 사실상 표준이 됐다라며 성적의 의미 자체가 뒤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학점 인플레는 예일대뿐만 아닙니다. 미국 명문대 여러 곳에서 포착됩니다. 하버드대도 2020에서 2021학년도 학부생이 받은 전체 학점 중 79%가 A학점대에 속했습니다. 너무 많은 학부생들이 만점을 받다 보니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노력이 평가 전화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에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 미래의 고용주가 자신이 노력한 점을 알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텍사스 주에서 연쇄 총격으로 6명이 숨지고 최소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나던 30대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10시 45분경 오스틴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학교 경찰관이 다리에 총을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어 정오 무렵 학교에서 가까운 한 주택에서 총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2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 2명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경 오스틴의 다른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이 총에 맞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2시간 뒤인 오후 7시경 한 주택에서 강도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주택 뒷마당에서 용의자로 추정된 남성과 맞닥뜨려 총격전을 벌이던 중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용의자는 도주했지만 결국 체포됐고 34세 백인 남성 쉐인 제임스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입니다. 영상에서 사슴은 교실 복도를 통해 허겁지겁 달아나다 문이 열려있는 한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교실에 들어간 사슴은 책상 위에 올라가 교실의 물건을 어지럽혔습니다. 책상 위에 올라가 책을 발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사슴은 결국 게 올가미에 붙잡혀 교실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경찰은 사슴이 별다른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교 밖으로 나온 사슴은 북쪽으로 멀리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가 연말 선물 시즌을 맞아 미성년자들에게 복권 선물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미성년자가 도박의 세계와 개념을 접하는 때가 성인이 선의로 건네는 복권을 접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의 경우 청소년이 처음으로 도박에 대한 개념을 접하는 시기는 대부분 9세에서 11세이며 청소년의 1014%는 도박 중독 문제로 심화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도박 빈도가 높으며 청소년의 46%는 심각한 도박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 연시 선물 교환에 있어 가급적 선물 대상 연령에 맞는 선물을 선택해야 하며 도박 중독 위험성이 큰 미성년자들에게는 복권 선물은 하지 않는 것이 공고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던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 올해의 인물로 후보 9명이 올라왔던 가운데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타임즈는 테일러 스위프트는 국경을 초월해 빛의 원천이 되는 방법을 찾았다며 스위프트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이자 영웅인 등은 사람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태어난 스위프트는 10대 초반부터 기타를 치며 컨트리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딸이 음반업계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쪽이었던 자신의 직업을 바꿔 가족이 컨트리 음악의 중심지인 내슈빌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한편 타임은 1927년에 처음으로 올해의 인물상을 발표했습니다. 스위프트가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것은 2017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